성년동축과 이파리에 대해 정말 추워진 것 같아요. 우리 인간들에게 대상치고 싶은 일을 했던 분이에요. 축하하시고, 축하하시고 친척니다. 하나님을 칠지 않으세요. 그리고 우리 방목사는 센설들이에요. 축하 센설들 보니까 꽤 많아요. 더군다나 다같이 시골 목사가 아니라 우리 총에서 쟁쟁하는 아주 부른데시는 분들을 모으신 것 보니까 우리 방목사는 대단한 흥력이다 생각해서 여론은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을 보셨습니다. 여기 이런걸 봐요. 아브라함을 보고서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 없잖아요.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. 서로 불러가면서 아브라함 사라 이 말 무슨 얘기죠? 열국의 아미요 열국의 어미요 국내사들이 얼마나 없었을까요? 열국의 어미는 관두고 아들 하나라도 좀 나와라. 그런데 결국 그런가 어떻게 돼요? 자꾸 이렇게 불러주니까 결국은 열국의 아미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더라고요.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축하할텐데 특별히 귀하신 분들 축사하는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축복받을 믿고 특별히 총회당님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까? 그대로 이어줄걸 믿고 축하드립니다. 저는 이 성계를 보면서 이걸 생각했죠.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계를 되면서 교회당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었군요. 이 보이던 이 교회당 아름다운 것보다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구나 생각해서 축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정말 여러분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를 지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. 저는 오늘 다른 데로도 조금 일찍 왔어요. 우리 신분이 이렇게 대학을 일찍 왔는데 와서 이 지역을 이렇게 하고 쭉 돌아봤습니다. 또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야! 자연과 어찌 보면 이렇게 조화가 아닌가 마치 조용히 등대를 붙이는 것 같고 이 지역 사람들이 지나고서 야! 정교에 한 번 꼭 가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갈 것 같아요. 정교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! 이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 많은 소홀해지는 사람들을 일로 끊어들이겠구나 흡수하겠구나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을 허락하신 여러분은 축하받아야 막당할 줄 믿습니다. 축하합니다.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아름다운 표정에서 우리 박 목사님 그동안에 수 있는 목표의 기전으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. 우리 박 목사님 멋쟁이거든요. 만나면 늘 사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목사님인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 믿고 축복합니다. 무엇보다도요 참 이 교회를 우선 뭘 느끼냐면 야! 우리 노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생겼구나 이것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노예의 자랑이고 특별히 우리 시찰에 얼마든지 자랑하는지 모릅니다. 제가 환불을 필요한지는 몰라도 앞으로 우리 시찰에 이 교회를 많이 써보고 가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좀 잘 들려주실거죠? 네!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섬겨서 정말 소문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리고 정말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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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송을 갑시다. 이대로 제가 1년이 되어 ermee 그럼